안녕하세요. 게임원 AWS 202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2,000명 위메이드 플레이 CTO님과 AWS 트레이뉴 임포란시아를 이용하여 비용과 성능을 한 번이나 해결을 이룬 주제로 발표하게 된 AWS 엑셀레이티드 컴퓨팅 스페셜리스트 김희문입니다. 오늘 아젠다인데요. 첫 번째로 게임 산업에서 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참 가볍게 리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러한 젠 AI 기반의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클라우드에서는 최적의 AI 서빙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특히 AWS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AI 서빙 환경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AW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엑셀레이티드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젠 AI를 통해서 위메이드 플레이에서는 게임 비즈니스의 혁신 사례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데요. 그러면 게임 산업에서는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AI 머신러닝 아티클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조사 기관에 따르면 결과에 따르면 게임은 다양한 엔터테이먼 항목 보면 음악이나 뉴스 그리고 북, 애니메이티드 뮤비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복잡성이 높은 엔터테이먼트 항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보면 게임의 특징을 보면 엔드 유저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게임은 다른 엔터테이먼트 산업 중에서도 시장 진입 장벽이 되게 높고 그리고 대단위의 시간과 자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예로 이제 레드데드 리뎀션 2를 보면 레드데드 리뎀션 2의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수의 캐릭터, 미션과 음악 그리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내래티브 구성을 위해서 5억 달러에 달하는 제작 비용과 8년간의 제작 기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게임 산업에서의 이런 고비용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의 대표적인 비전 모델인 스테이블 디피전에 대한 게임 업계에서의 통계 자료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최초에 이제 스테이블 디피전이 출시한 이후에 단순한 호기심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 제너레이티브 AI의 이제 인기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심도가 단순한 관심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 지속적인 이제 실무 비즈니스 레벨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하이퍼 사이클에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영역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디피전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게임에서 사용되는 제너레이티브 AI 유지 케이스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이제 엔드 유저가 게임 속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캐릭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내레테이브를 이렇게 생성해가는 사용자 상호작용 도구로서의 제너레이티브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위메이드 플레이가 오늘 보여드릴 개발 생산성 향상 도구로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픽을 생성하거나 내레티브를 생성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이러한 생산성,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런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 환경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AWS는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최적화돼서 엑셀레이티드 컴퓨팅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AWS AI 머신러닝 풀스테이크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 아니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AI 서비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리고 아랫단에 AWS 엑셀레이티드 컴퓨팅입니다. 제일 윗단에 이제 컨스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AWS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AI 서비스를 통해서 AI API 기반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아랫단에 이제 내가 AI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리빌트된 모델을 이용해서 손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당연히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그 아랫단에 있는 AWS 엑셀레이티드 컴퓨팅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회사나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이제 AI 머신러닝에 대한 기반 기술이 있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WS 엑셀레이티드 컴퓨팅의 다양한 조합을 직접 사용해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각 회사에 특화된 최적의 효율로 AI 머신러닝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 중에 저는 이제 전체의 영역을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EC2 인스턴스 중에 제일 아랫단에 있는 트레이뉴, 인퍼런시아2 AI 맞춤형 칩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 세션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엑셀레이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머신러닝 워크로드는 이제 단편적으로 딱 보면 병렬 워크로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 워크로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전기 AI 머신러닝 그 다음에 3D 그래픽 공간 컴퓨팅 전통적인 HPC도 이제 이런 병렬 분산 워크로드인데요. GPU를 보면 GPU는 AI 머신러닝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GPU는 다양한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병렬 분산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AI 머신러닝 워크로드 그 다음 비즈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성능 대비 비용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AI 맞춤형 칩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AWS는 2019년 이후에 자체 칩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맞춤형 A직을 통해서 최적의 AI 워크로드를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엔드 서비스 엔드 유저에게 서비스를 할 때 결국은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GPU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퍼런스 출원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 할수록 기존에 있는 GPU로는 이런 비용 가격 절성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제너레이티비 AI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이후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GPU 인스턴스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AI 머신러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신다고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GPU의 대체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미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본격적인 출원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완료된 서비스에 한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고객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AWS는 자체에 가지고 있는 안나 프로란 앱에 뛰어나 이제 칩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2019년 이후에 AWS 인퍼런시아, AWS 인퍼런시아2, 그 다음에 AWS 트레이닝움을 출시를 했고요. AWS 인퍼런시아2 같은 경우에 동급 GPU 인스턴스 대비 동일 성능의 최대 40%의 가격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트레이닝움을 같은 경우에 동급 GPU 인스턴스 대비 최대 50%의 트레이닝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AI 머신러닝 모델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 인퍼런시아와 트레이닝움을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캐션,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AI 머신러닝 워크로드, 특히 대표적인 모델들을 쉽게 이제 저희 AWS 인퍼런시아와 트레이닝움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는 뉴런 SDK라는 소프트웨어 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언어모델인 버트, 라마, 그 다음에 T5 이런 모델들을 대상으로 저희 뉴런 SDK를 통해서 개발, 디플로이, 러닝까지 되게 쉽게 파이썬 코드 몇 개로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QR 코드를 통해서 공식 웹페이지 뉴런 다큐멘테이션 웹페이지를 접근하시면 접속하시면 심플한 샘플 코드 그리고 트레이닝원과 인퍼런시아2에 대한 각 파퓰러 모델들에 대한 스페시픽하고 다양한 성능, 벤치마크 성능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뉴런 SDK는 비전 멀티모달에도 적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거 보면 오늘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스테이블 디피전,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 그리고 욜로 같은 디아더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손쉬운 환경으로 AI 모델들을 운영하실 수 있게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퍼런시아 사용 사례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의 ML 서비스 팀에서는 저희 인퍼런시아1 인스턴스를 통해서 ML옵스 환경을 구축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 약 70% 정도의 개선된 출원 성능을 가지고 50% 절감된 비용으로 3.5배 더 많은 출원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되게 출원 영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서비스가 계속 확장이 되면 이런 비용 갭 차이가 계속 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원 서비스를 하시려면 향후 이제 비용 각 유저당 비용을 고려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면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이제 고성능 및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제공하고 있던 ML 서비스를 저희 인퍼런시아로 이동해서 서비스 중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추가적인 ML 머신 러닝 서비스 또한 저희 AWS 인퍼런시아와 엑셀레이티드 컴퓨팅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AWS 이런 AI 맞춤형 A직들이 왜 이제 GPU 보통 일반적인 제너럴 퍼포러스 GPU 대비 왜 성능이 좋고 비용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약간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PU는 다양한 형태의 병렬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AI 머신 러닝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WS는 칩 내에 AI 머신 러닝에서만 주로 쓰이는 코어와 데이터 타입을 집중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성능 최적화를 이루었고요. 두 번째 이제 병렬 AI 머신 러닝의 워크로드의 특징을 보면 칩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이제 연산되는 병렬 워크로드의 특징을 보면 매트릭스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용으로는 이제 퓨즈드 멀티플라이 애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AI 머신 러닝 어플리케이션과 칩 사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 스택에서 처리되는 이런 매트릭스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패턴에 한해서 인베디드화 내렸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와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는 게 인베디드 레벨에서 처리가 되니까 레이턴시와 스루프시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I 머신 러닝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형태의 워크로드들의 특징을 잡아내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요. CPU는 전통적으로 패치, 디코드, 익스큐션, 라이트백 과정을 시퀀셀하게 처리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병렬, 분산, 워크로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존쪽으로 이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모습을 이제 시각화한 건데요. GPU는 이런 시각화 처리는 이런 거를 보면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GPU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옆에 SM이라고 표기되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영역이 이제 GPU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영역을 분리해보면 텐소코어 영역과 쿠다코어 영역으로 나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AI 머신 러닝 워크로드들은 대부분 텐소코어 영역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 말은 쿠다코어 영역에 있는 프로틴 포인트 64, FP64, 그 다음에 인티저 32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AI 머신 러닝 워크로드에서는 유유 자원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AI 맞춤형 에이직에서는 AI 머신 러닝에 최적화된 프로틴 포인트 32, T플로스 32, 브레인 포인트 16 이런 AI 머신 러닝에 주로 쓰는 코어와 데이터 타입을 집중해서 칩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당연히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베디드 패럴럴 프로세싱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머신 러닝은 매트릭스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이런 매트릭스 연산의 특징을 보면 심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블 데이터 그 다음에 텐서, 벡터, 컬렉티브 컴퓨트 이런 형태의 병렬 형태를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존 쿠다 랩의 소프트웨어 스테잉 랩에서 처리되는 것을 옆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저희가 열 화면으로 캡처하는 건데요. 매트릭스 엔진, 매트릭스 엔진, 스테이트 버퍼 신드코어, 벡터 엔진 이런 걸 통해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인베디드 형식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AI 머신 러닝 워크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특징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기존적으로 컴퓨테이션은 자연계 실수에 효과적인 이준수 처리를 위해서 플루팅 포인트, 부동소수점 연산이라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소수점 연산은 무한대로 반복되는 수기 때문에 무한이 있는 수기 때문에 특정 비트 수에서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끊어주는 비트에 맞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정 비트에서 반올림, 반 내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라운드 기법을 보면 0.9는 1로 치환이 될 거고 0.2는 0으로 치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0.9에 0.2를 계속 추가하게 된다면 실제 자연계에서 실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컴퓨테이션에서 처리되는 이준수 값은 항상 1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스토케스틱 라운딩이라고 확률적 라운딩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9에 특정 수의 0.2를 더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확률로 1이 되고 어떤 확률로는 1이 되더라 이런 걸 확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성능 자표인데요. 빨간색의 케이스 같은 경우가 16비트로 처리한 케이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한 게 플루틴 포인트 32비트로 계산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32비트로 했으니까 비트 수가 높으니까 로스율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6비트에 비해서 이제 스루풋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브레인 포인트 16 소켓 스트리르 라운딩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확성은 32비트와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요. 스루풋은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브레인 FP랑 16비트와 동일한 스루풋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기능은 파이썬 레벨에서 개발자 AI 머신너링 개발자가 이네이블, 디저블에서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는 당연히 자사 저희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엑셀레이터를 쓰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인퍼런시와 트레이넘을 쓰고 있고요. 아마존 알렉사의 같은 경우에는 25%의 지연시간 감소 그리고 30%가량의 비용 효율화를 이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서치의 같은 경우에 85%의 인프라 스트럭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에 4배의 성능 향상과 40%의 비용 커스트 세이빙 효과를 가두면서 이제 저희 아마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한 면은 오늘 설명드릴 AWS 인퍼런시와 2에 대한 비전 모델 즉 스테이블 디퓨전 대표적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성능 자표인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2.1에서 동급 AWS에 있는 GPU 인스턴스 대비 동일 성능에서 3.1배의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에서는 최대 동급 성능에서 최대 5배의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 OPT 30빌리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65%의 스루프 향상, 처리량 향상이 있었고 52%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튼 모델인데요. 버튼 모델은 레이턴시와 그 다음에 스루프 이 두 부분에서 동시에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세 같은 경우에 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8.1배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4배의 토탈 코스트 세이빙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칩들을 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칩들을 이제 AWS 인스턴스로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AI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돌리시려면 액셀레이터를 하나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쓰실 수도 있고 노드를 이렇게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AWS 인퍼런시아2도 AI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싱글 인스턴스의 싱글 액셀레이터 싱글 인퍼런시아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6개, 12개까지 싱글 인스턴스에서 최대 16개까지 묶어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플러스로 동일 GPU 인스턴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고성능 인터커넥트를 제공하는데요. 이 고성능 인터커넥트인 뉴런 링크를 쓰실 경우에 GPU 액셀레이터키를 통신할 경우 특별히 CPU 메모리 카피나 이런 PCI 바틀렉을 통하지 않고 자체 액셀레이터키를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도 이런 분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뉴런 SDK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케이스입니다. 트레이닝움도 똑같이 싱글 인스턴스에 싱글 트레이닝움을 쓰실 수도 있고 최대 싱글 인스턴스에 16개까지 묶어 쓰실 수가 있고 트레이닝 워크로드는 좀 더 인스턴스 워크로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인스턴스에서 16개 묶어 쓰시는 케이스도 있고 보통 트레이닝을 하시는 대단위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수백, 수천 개까지 이런 액셀레이터를 묶어 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럴링크 플러스 저희가 보통 이런 거는 RDMA, TCPIP로는 쓸 수가 없고 전통적으로 RDMA 네트워킹을 쓰는데 AWS는 이런 걸 친레벨부터 프로토콜, 추가적인 환경까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RDMA 기술인 울트라 클러스를 통해서 수백, 수천 개의 이런 트레이닝움을 묶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표적인 저희 서포트하는 모델인데요. 랭기지 모델에 있는 인코더 모델인 버트 그 다음에 디코더 모델인 GPT, 라마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 T5를 저희가 유런 SDK를 통해서 아주 쉽게 코드 맷질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비전 모델의 같은 경우에 디피전 모델의 스테이블 디피전 그 다음에 비전 트레스포머 그 다음에 욜로 같은 아더 모델까지 다양하게 저희 뉴런 SDK를 통해서 인퍼런시아와 트레이닝움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 세션에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AWS는 이런 나이트로 카드 혁신과 엑셀레이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어떻게 AI 머신러닝 환경을 구축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WS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이런 분산 컴퓨팅의 연구원 생활을 5, 6년 했었는데 AWS 온 이유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AWS 클라우드가 이걸 엑셀레이티드 컴퓨팅 독보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AWS 조인하게 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셀레이티드 컴퓨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칩부터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가 포함되는 EC2 인스턴스 그 다음에 별도의 TCPIP 네트워킹이 아닌 별도의 스토리지와 네트워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러니까 분산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을 위해서 제공되는 ML플레임웍스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저희 이제 엑셀레이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AWS 자체에 개발한 내역들을 보면 컨테이너 효율 사용을 위해서 딥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이 최적화된 RDM의 네트워크 기술인 SRD 그 다음에 크로스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 다음에 분산 기술형 OS 바이패싱 하이퍼바이저 바이패싱 기술인 EFA 그 다음에 분산 최적화 하이퍼바이저인 나이트로 시스템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해주는 AI 최적화 분산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철소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창명 C2님을 통해서 위메이드 플레이의 제네레이티브 AI를 통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메이드 플레이의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이창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미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이미 도입을 하신 곳도 많으실텐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한 게임 적용 사례입니다. 요새 스테이블 디퓨전의 생성형 AI를 많이 도입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가장 큰 시트로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단 컴퓨팅 파워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되고 또 수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비용 즉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이걸 서비스까지 자동화하기 위한 워크로드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역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를 AWS 인플루엔시아 2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효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인 이메이드 플레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핵심 라인업들이 좀 많긴 한데요. 좀 오래된 게임들도 많고 하지만 연역부터 보자면 저희는 2009년 설립을 썬디 토즈 이름이라는 사명으로 시작을 했고 13년에 코닥 상장이 됐고 2022년에 이메이드에 인수돼서 지금 이메이드 플레이라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핵심 라인업 중에 하나는 애니팡 시리즈가 있고요. 애니팡은 전체 시리즈 누적 다운로드가 1억 다운로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넘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애니팡 4까지 지금 준비가 나왔고 앞으로 더 다른 버전이 차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자회사 중 하나인 플레이링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슬롯과 고포류를 만드는 곳입니다. 실제 고포류는 북미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현재 HTML5로 만들어진 게임 중에서는 탑 계속 몇 년간 탑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온 디즈니팝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글로벌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난 게임이라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고포류와 슬롯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성과를 이미 내고 있는 임성범 대표의 플레이링스와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 초창기부터 애니팡 시리즈를 개발한 이윤호 대표의 플레이메지컬 자회사에서 곧 차기 게임 런칭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그 외에 라인팝과 프렌즈팝 외에 수많은 퍼즐 게임을 성공으로 이끈 권현미 대표의 플레이킹스라는 자회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캐주얼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먼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스테이블 디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개념적인 설명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장점으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확산 확률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소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이 좀 머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스테이블 디퓨션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인코더를 도입해서 비교적 큰 이미지라도 리소스를 적게 활용해서 일반 GPU로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저희 애니판 코스춤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이게 약간 기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행창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마네킹 기법으로 코스춤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색의 오염도를 가장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컷오프라는 또 별도의 방법으로 인해서 선명도를 높이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디퓨션을 쓴다고 해서 바로 100% 그 결과물을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이게 한번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4090에서 돌릴 경우에 한 40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3070 같은 경우에 거의 6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계속 돌리면서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가공과 이미지 전철에 대한 프로세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이 스테이블 디퓨션을 쓴다고 해서 이미지를 바로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 거고 이에 대한 노하우는 각각 회사마다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이미지가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리터칭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중에 아마 그 아트 디자이너 분이 오셨다면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공감하실 텐데요. 리터칭 작업이 또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스테이블 디퓨션이 모든 걸 다 잘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피라미드나 에펠텍 같이 좀 주요 랜드마크 또는 산이나 바다 같이 자연적인 이미지들은 쉽게 체크 포인트 생성이 쉽지만 저희같이 이제 특정 IP, 캐릭터 I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사항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고 전처리 과정이 들어가고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에 대한 파인 튜닝 과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션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제 한번 잘 파인 튜닝된 과정을 거쳐서 체크 포인트가 완성이 되면은 쉽게 애니판 캐릭터나 또는 다른 캐릭터들의 적용이 적용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디퓨션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게 가장 많은 논란거리일 수도 있는데요. 아트 작업자들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실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화 한 장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6일이 걸린다 라고 하면 스테이블 디퓨션을 쓴다고 해서 이게 4일이나 5일 정도는 줄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아트 디자이너들이 행태를 보면은 더 많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프롬프팅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고요. 또 리터칭하는 작업이 또 시간 소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 회사 스테이블 디퓨션을 활용해서 제작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니팡포 캐릭터 중 하나인 애니 캐릭터인데요. 학습을 위해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과정이 좀 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애니를 여러가지 형태로 깨끗하게 저희가 원하는 학습 모델을 위해서 처리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각 회사마다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나온 SDXL까지 포함해서 1024로 작업을 하고 싶었으나 저희가 이제 워낙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512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수고스러운 과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프롬프팅에 대한 입력 과정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AI가 인식이 잘 되는 키워드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다만 이걸 하는 분들이 저희 대부분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자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저 애니 캐릭터 얼굴 색이 핑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니 핑크 페이스라고 아마 키워드를 잡을 건데 이게 이제 아트 작업자들한테는 당치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핑크도 캠페인 핑크가 있고 밀크 핑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색깔 용어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비용이 증가를 하고 이 명명 규칙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 인식이 잘 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예상한 결과였고 당연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건진 결과물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학습 방법을 바꾸고 이미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3차 결과물부터는 저희가 의도한 이미지들이 나왔고 지금은 이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처럼 좀 다양한 컨셉으로 저희가 아트풍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는 한 달 정도 걸린 작업들이 지금은 쉽게 쉽게 작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미지에 대한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이것들을 컨셉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스테블 디퓨전을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스테블 디퓨전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회상도를 높이는 작업이 있을 거고 또는 I2I나 또는 텍스트 이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적극 활용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메이드 커넥트에서 만드는 에브리타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게임입니다. 거의 8년 된 게임인데 저기 보이시는 이미지 하나의 건물 오브젝트에 레이어가 무려 천장이 높습니다. 이거를 한 땀 한 땀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3주 동안의 아트 작업자들은 진짜 엄청난 수고가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아트 작업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과 생활성에 비춰서 설명을 드린 게 대부분인데 아트 작업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또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2천 장 정도의 지금 저걸 다 정리해서 다음 컨셉을 잡고 실제 오브젝트들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UI 부분인데요. 사실 UI는 스테블 디퓨전에서 원화보다 만들기가 어렵고 정밀도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픽업하는데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이유는 컨셉 시간을 잡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게 아틀란 스토리라는 되게 오래된 게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올드한 그래픽이고 이거를 현대화 시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대화 시키자. 근데 이거를 감히 어떻게 컨셉 잡고 뭐가 좋고 기획서부터 개발 단계까지 굉장히 결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테블디퓨전에 집에 갈 때 걸어놓고 다음날 본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현대화된 시안 1로 일단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채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서 많은 컨셉들이 채용이 될 거고 UI 역시 컨셉 시안으로 통해서 많은 제작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안이고요. 두 번째 시안은 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다 스테블 디퓨전에서 뽑은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작인데요. 저희가 신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아트에서 직접 개발한 그린 이미지를 쓰지 않고 스테블 디퓨전에서 뽑은 이미지로만 다 컨셉을 잡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프로토타입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을 다 줄이고자 바로 개발팀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신작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슬로우코 더비라는 신작인데요. 그래서 플레이링스에서 곧 나올 게임입니다. 근데 요게 나오는 이제 뭐 많지 않습니까? 이미지들이. 근데 그 중에 뭐 로딩 이미지나 커버 이미지나 아니면 마케팅에서 쓸 이미지나 여러 가지의 원화들을 다 스테블 디퓨전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딩 이미지고요.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네 장만 선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딩 이미지고요. 그리고 캐릭터 또한 스테블 디퓨전에서 뽑았는데요. 이게 뭐 캐릭터 1, 2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선택만 하는 수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게임 화면이고 이 게임 화면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은 지금 다 스테블 디퓨전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 생산성으로 따지면은 뭐 20% 3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테블 디퓨전을 중앙화하고 학습하기 위해 적용한 워크로드까지 소개를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앙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각각 지금 뭐 4090 PC가 뭐 뭐 10대 100대 있더라도 프롬포트가 제각각이고 이걸 쓰는 사용자들이 실제로는 아트도 있지만 기획자도 있을 거고 개발자도 있을 거고 심지어 사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스튜디오에 있는 그 아트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다양하게 다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다 자산화시키기 위해서 중앙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 이걸 중앙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따져야 될 것은 가성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축 비용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AWS는 스테블 디퓨전의 최적화된 AI 칩을 개발해 왔고 이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벤치마크를 실제 저희가 돌린 것을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환경입니다. 환경은 저희는 토치 서버를 활용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1.5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기술 스택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타겟은 AWS 인포트 엑스라지와 AWS G5 엑스라지 그리고 타사 인스턴스들이 있는데요. 타사 인스턴스들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점을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돌린 결과는 맞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스펙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AWS에 포스팅된 블로그 포스트랑 벤치마크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측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프 프리시전 트레이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포트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 1메가 이미지 생성시 드는 비용이 805달러로 가장 저렴했고 또 평균 하나 제작하는 시간이 2.8초대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 P50과 P99의 차이도 적다는 것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608달러로 2.8초만에 나온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하프 프리시전 트레이닝으로 아마 돌려보시면 아마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 자체가 스테블 디퓨전에 최적화된 AI 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키텍처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서빙 아키텍처인데요. 토치 모델 아카이버를 통해서 모델을 S3 버킷으로 올립니다. 뭐 다양한 거고요. 그게 필요한 또 일시나 환경에 맞는 AWS 딥러닝 컨테이너를 통해 이미지 서빙에 필요한 패키지들 다 서빙이 되고요. 결국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의 모델과 패키지 이미지가 배포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따는 저희가 주로 백엔드가 다 EK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KS를 사용했고요. 앞에는 S3 스태틱 호스팅을 사용해서 중앙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모델 컴파일 아키텍처입니다. 인플루언시아2에서 모델을 서빙하려면 모델 컴파일 과정이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 필요한 모델 컴파일은 인프트 8XL로 인스턴스가 딱 정해져 있고요. 모델 컴파일 과정과 자동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AWS 배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AWS 배치의 가장 큰 장점은 S3의 특정 경로에 올라오면 람드에서 트리거가 호출되고 이를 AWS 배치를 통해 컴파일을 거치게 되고 컴파일된 모델은 다시 S3 버킷의 결과로써 다시 저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앤 트러블 슛 관련인데요. 사실 AWS 서비스들이 이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겪은 거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배포 시에 AWS 배치를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아래 같이 드라이버 부팅 시에 설치하는 설정을 제가 유도하고 그 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에 난 에러는 메모리 에러가 아니라 볼륨 사이즈를 크게 잡는 것을 제가 권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짧게나마 저희 스테이블 디퓨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서 오늘 세션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뉴럴 SDK 여기에 관련된 모델 적용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WS 인퍼런시아 저희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은 AWS 게임 코리아 앱 아마존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게임 통해서 아니면 추가적인 인퍼런시아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엑셀레이티드 컴퓨팅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달해 주시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I 유즈 케이스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추가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세션 마지막에 경품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